공병호 TV의 공병호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집권 여당이 채널A의 이철 기자와 한동훈 고검차장사의 녹화록을 두고 지금은 법무부 연수원의 연구부 연입니다 녹화록을 두고 검은유착이라고 단정하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번 사건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정언 그리고 증거를 미뤄보면 유착사건인지 유착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일종의 공작인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기자와 검찰 강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기자가 이철시를 상대로 행한 행위를 두고 강요미수죄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아주 의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입니다 7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대검청사에서는 융승열 검찰총장이 검찰청 여론을 청취하게 소집한 전국 고검장 6명, 수도권 검사장 9명, 지방검사장 10명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사건 분란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상으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검장과 검사장 19명이 참석해서 두 차례 걸쳐서 개최한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이고 부당하다 두 번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법무장관이 총장의 수사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총장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위반된다 셋째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할 것을 우리가 오케이 한다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역사의 오점을 남길 수는 없다 넷째 채널A 기자의 협박이냐 이철 전 엘류인베스턴드 코리안 대표 측의 공작이냐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작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다 다섯째 총장의 지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장 이승윤도 불공정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섯째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위를 받지 않는 중립적인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해달라고 우리가 장관에게 건의하겠다 일곱째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6월 30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달라고 건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심각한 언론프레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회부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일부 나왔지만 그러자 다른 참석단은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총장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제 의견은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는 자신들의 맹위로 추미애 장관에게 사실상 지위철회를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검사장 회의에서는 한 명이 조금 다른 의견을 했지만 장관 지위철회 요청이라는 그런 결론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러면 7월 6일 날 검찰청법상 2위 제기권에 근거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지위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장관 지시는 위법 소지가 큰 지위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2위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안으로 서울중앙지검 행사일부 수사팀이 아닌 제3의 특임검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에서 정리하면 여건이 갖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추미애 장관이 일종의 항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이해의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가진 해압에서 도출한 결론에 길을 기울인 것이 추미애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조치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는 좀 상식과 양식은 물론이고 법을 지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결정이라는 절차적 판단에 대해서 지위권을 발동했습니다 이것은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직권남용으로 볼 소지가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위 및 감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특정 기관의 기관정에 산하기관을 지위 통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법적용 타당성 및 영장 청구에 대해서 두 차례나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지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는 수사팀은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내용이나 방향 신병 처리도 아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행위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의 영역이 될 수 없고 그렇게 개입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사건 초기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걸쳐서 균형 있는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이란 것은 검언유착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이 브레이크를 건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또 순리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월권을 지켜보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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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